안녕하세요 홍아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풍신숙일이가 바닷가에 오사카성을 짓고 한반도를 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거상을 만나서 한반도를 치기 위한 여러가지 자금 또 배를 빌리기한 작전에 들어갑니다 바로 오사카성에서 후쿠오카로 행사를 합니다 오사카에서 후쿠오카까지는 한 800km 될걸요 거기서 후쿠오카를 내려가는데 천하의 쇼군이 후쿠오카까지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상대가 아무리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쇼군이 일개 지방의 거상이긴 하지만 상의를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상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풍신숙일이 입장에서는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일단 풍신숙일이가 임진왜나 한 1년 전쯤에 5천명의 사물하위에 호의를 받으면서 오사카에서 배를 타고 후쿠오카 소위 큐슈의 가장 중심도시죠 거기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갔습니다 사물하위 5천명에다가 그 사물하이들이 1박 2일에 갔다 올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 신칸센터 하면 오사카에서 한 2시간 3시간 안 걸려서 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백길로 가는 데만 해도 보통 한 거의 일주일 잡아야 될 거고 또 거기에 체류하면서 또 한 일주일 있어야 될 거고 오른데 한 일주일 걸릴 거고 하니까 그 배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5천명 사물하이들의 무기를 싣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총칼, 대포, 화약 다 싣고 가야 되고 다도를 베풀려고 가는 겁니다 다도를 베풀려면 다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다회라는 거는 그냥 뭐 상대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게 다회가 아닙니다 이 다도구의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냥 다도구를 그것도 초인류 제품으로 바리바리 쌓고 가야 되는데 풍신숙인위는 오사카성 4층에 황금다실을 갖고 졌습니다 이건 보타분입니다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황금다실을 만드는데 금이 7톤 들었다는 설도 있고 12톤 들었다는 설도 있으니까 그 병품, 황금다실에 들어있는 그 병풍, 황금 병풍입니다 어마어마한 크죠? 지금도 오사카성 4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거 떼어 갖고 가야 되고 다도구 갖고 가야 되는데 1대1로 상인하고 둘이 하나씩 커피를 먹는 게 아니죠 풍신숙인 뒤에는 적어도 200명, 300명의 당대 인류의 상급 사무라이들이 뒤에서 버티고 있고 저쪽 상인도 100만석이기 때문에 100만석 상인이면 당시에 일본의 랭킹 5등 안에 들어간 재벌입니다 재벌 회장도 그 뒤에 참모들을 전부 배석을 시켜서 앉는 거죠 풍신숙인은 왜 훅고가의 거상인 카미아 소단을 만나러 훅고가를 가는 건데 왜 그 사람을 왜 만나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 내려갔습니다 카미아 소단 내 집에서 다회를 했습니다 100만석이니까 지금 카미아 소단 내 집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그 집이 절토로 바뀌었는데 절토로 바뀌었다는 것 그것만 갖고도 이미 굉장히 큰 집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서 사무라를 데리고 다회를 했습니다 다회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지금 한반도로 치러 임진왜란을 일으키로 한반도 건너가는데 네가 첫째 군자금을 좀 대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총 23만 명이 한반도로 건너갈 건데 제 일진이 먼저 15만 명이 건너간다 그런데 네가 그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한테 군량비도 좀 대고 장암도 좀 대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진 15만 명이 건너가려면 배가 최소한도 150척 이상 필요합니다 배 한 척에 7, 80명에서 150명까지 탈 수 있는데 100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15만 명이 건너가려면 100명 곱하기 15만이니까 1500척인가? 1500척이네? 아니 150척이요? 그러면 어쨌든 이 배가 건너가야 되는데 병력만 건너가는 게 아니라 각종 물자, 총, 칼, 대포, 식량, 갑옷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각종 텐트, 천막 이런 거요 다 갖고 가야 되니까 배 척수가 실제로는 천척 이상이 도움되어야 되는데 이 카미안 소단을 딱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카미안 소단은 후쿠오카의 100만 석의 거상인데 이 사람은 조선하고 쌀 모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농토가 척박하지 않습니까? 산악국가니까 81% 그러니까 쌀 수입을 많이 했는데 주로 한반도에서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쌀 수입을 할 때 물론 합법적인 무역도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또 밀무역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증조부 때부터 부자했습니다 증조부 때부터 증조부 이름은 카미아 수정 그러니까 일본 말로 하면 쥿대이로 되겠죠 그래서 지금 4대째 부자입니다 그래서 일본 전국에서 바다의 100만 석으로는 랭킹 1등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1대 때부터 4대까지 이 부를 형성화하는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밀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을 풍신수기를 충분히 다 익히 알고 있고 하니까 일종의 공감 협박을 하는 거죠 너 그동안 돈 벌고 다 알고 있어 몰래 몰래 그러니까 이번에 나한테 좀 배팅을 해야 되겠어 그런데 이제 카미아 수호단은 굉장히 망설이죠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배 300척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300척 그러면 이게 전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군량미 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군량미가 도대체 이 규모가 어느 정도를 달라는 거냐 15만 명이 일단 건너간다고 하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양을 요구하는 거죠 거기다 뭐 돈도 있으면 좀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카미아 수호단도 전 재산을 열고 배팅을 하고 자기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할 수 있죠 임진연에서 풍신수기에 젖버리면 자기들 안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팅을 해야 되나마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 오사카에서 청큐를 내려와가지고 다 회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예비가 안 되면 내가 너 같은 거 하나 그냥 전체 그냥 몰수하고 다 죽여볼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냥 떠는 거죠 자 일본 사람은요 지금 제가 얘기하듯이 쌀, 배, 군량미, 돈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새 세상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말에 내마어시란 말이 있는데 말을 빙빙 돌려서 얘기합니다 저 현에 탄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아 저거 어떻게 건너가야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그 감야 소단 사마님께서는 한반도하고 무역을 많이 해보실 테니까 해도 바다에 지도가 있어야 되죠 물길이 어떻게 가는가 어느 때 건너가야 되는가 4월 14일에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 물대를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또 이 맹골군도와 같은 아주 급조류가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그 하는 사람은 감야 소단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선장들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도를 내달라 빌려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군량미 사실 목적은 돈이죠 돈과 배인데 어쨌든 말을 빙빙 돌려서 난 저 바다를 건너가야 되고 조선의 나라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감야 소단이 결정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전재생활과 배팅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풍신수리가 확답을 듣지 못하고 오사카로 올라왔습니다 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겠죠 실제로 풍신수기는 재벌감을 하나를 갖다 공중 분해 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올라와 가지고 한 달 있다가 풍신수리가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거기까지 내려가서 차를 한 잔 얻어 먹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여기 올라오시면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쇼분의 명령이니까 안 올라갔던 죽을 것 같으니까 올라갔죠 부하들 데리고 그래서 교토에 북야 천만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타로 템만궁이라는 데에서 다회를 합니다 북야 천만궁이라는 데는 그 신사 측은 어마어마 큽니다 아주 유명한 신사죠 뭐 궁이니까 궁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왕족이 된 기는 신사죠 궁이라고 붙은 거는 거기서 다회를 베풀었습니다 뭐 참가인원이 다 합쳐서 양쪽이 한 3천 명 정도 참가했다는데 자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납니다 결국은 돈, 물량이, 배를 전부 되겠다 하는 걸로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다회를 갔다 풍신수기리가 뭐 정사를 보다 말고 뭐 지가 나와서 한다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풍신수기리는 총 병력 23만 명 동원 그 다음에 이 병력 동원을 그 가오시마번 큐슈 남쪽에 사스마번이죠 그렇게 큰 번들은 뭐 2만 5천명 뭐 작은 번들은 3천명까지 해서 총 23만 명을 큐슈 나고야에 성을 짓고 그 옆에 23만 명의 캠프 캠프가 이제 진이 설치가 되죠 그게 진이 뭐 수십 개 뭐 한 사오십 개 설치가 됩니다 이제 여기에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한반도를 치기 위해서 식량을 배에 싣고 무기, 총칼, 대포, 갑옷 뭐 그 다음에 진지를 구축한 데 필요한 뭐 각종 장비들 뭐 이런 거 이제 전부 싣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시키는데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자 이 편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카미야소단의 협력을 얻어서 일단 군사금을 확보를 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